제목은 김만중이라고 되어있구요. 고전소설이에요. 자 시작해봅시다. 조선 후기의 고전소설로 소설이래요. 소설이니까 어디에 들어갈거야? 서사갈레이에 들어가겠지. 서사갈레 승려 승진이가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서 여덟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부기공명을 누린 다음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내용을 통해 밑줄 부기영화가 한낱 꿈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인생관 불교사상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 쓸까요? 빌공자 써서 공터 할 때 공사상이라고 확인을 할게요.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요거지 부기공명을 누려 얘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입신양명 사상이에요. 유교에서의 이야기하는 입신양명 몸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다. 근데 그게 어떻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쪽 볼게요. 고전소설이구요. 장편소설이구요. 몽자류 소설. 꿈, 몽이라는 글자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상적이구요. 불교적이고. 하지만 불교도 있지만 이 소설에는 유교도 반영이 되어 있고 도교 사상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꿈속에서 양소유 아버지가 신선이었었어? 배경. 시간, 중국 당나라 때 공간. 이게 중요하죠. 현실의 공간이 따로 있고 꿈속의 공간이 따로 있고 현실은 중국 남학 현상 영화봉. 꿈속은 장안, 변방지역이었구요. 고전소설 대부분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주제는요.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니까 별표. 꿈을 통해 부귀 영화의 더덥음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소설에선 꿈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꿈과 현실을 오가는 밑줄 환몽 구조. 환몽 무슨 말이에요? 꿈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소설의 구조는 현실, 꿈, 현실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현실 공간과 꿈속의 공간이 모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 속의 공간이 훨씬 더 비현실적이지. 조선시대 4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됩니다. 옆에다가 쓸까요? 인. 어디에서? 꿈속에서. 에이, 뭐여? 한번. 응? 엄청 버벅대고 있네. 옆에 욕망이 투영됩니다. 어디에서? 꿈속에서.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집니다. 이 불교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요. 이 소설의 예상 팁. 이 소설은 현실, 꿈, 현실의 밑줄 환몽 구조를 통해 인간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게 무엇인지 뭐 방금 이야기해 두고 꿈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것 밑줄 인간 세상의 부귀 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면 되겠죠. 됐고, 밑에 구운몽이란 제목이 의미하는 바 됐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먼저 배경 지식 차 확인할게요. 일단 다음 페이지 어디야? 235쪽에 본문 핵심 정리 여기 볼게요. 제목 구운몽의 의미 구운몽은 아홉 구름의 꿈 이라는 뜻으로 성진과 여덟 선녀가 성진과 여덟 선녀 밑줄 그러니까 1 더하기 8 해서 9 인간 세상에 환상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꿈 속 세계의 공허함을 깨닫고 공허함 밑줄 잡을 수 없는 것 구름하고 똑같이 구름 불문에 귀한다라는 소설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몽 꿈은 몽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밑으로 와서 아홉구 성진 팔선녀 인물을 나타내고요. 성진이는 꿈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름이 양소유지 팔선녀 여덟 명의 여인들은 이처육첩 구름운 구름처럼 덧없는 인생 인생 무상 주제를 나타내고 꿈 몽 꿈을 통한 깨달음 현실 꿈 현실 글의 구성 그리고 또 옆에다가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 소설은 환몽 구조를 지니고 있다. 라고 확인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237 여기에 없고 239 쪽에서도 딱히 아하 239 쪽 볼게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양소유가 인생 생무상을 느낀 이유는 뭡니까? 본문에 나오겠지만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부기풍류를 누리지만 죽고 난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옛날에 끝발 날리던 황제 3명 걔네들이 살던 무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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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흔적이 없는데 황제 밑에 있는 나도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양소유가 불교의 귀한가다 유교는 생전의 사업과 죽은 후의 이름을 남길 뿐 한계가 있다. 도교는 신선이 되고자 하나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물다. 한계 하지만 불교는 내가 꿈속에서 참선하는 적 어머 나 불교와 인연이 있었나봐 이런 거겠지. 그러면 유교 도교 묻고 불교하고 서로 대조됩니다. 이렇게 체크해보면 되겠죠. 불교에 귀하여 불생불멸에 말은 너무 멋있지 않아?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도를 얻어 진세 먼지 낀 세상 이라고 해서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의 고락 고통과 을락 괴로움 에서 벗어내려고 한다. 밑에 내용 확인 문제는 이따가 또 풀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241페이지 체크할게요. 시간이 흐를 거예요. 무슨 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현실 꿈 현실 이렇게 돌아올 건데 여기 이 꿈 속에선 태어나서부터 벗을 하고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고 은퇴해서 놀고 그 과정 중에 8명의 여인을 만나고 지금 계산해보면 적어도 한 5,60년에 걸친 이야기인 건데 꿈 속에서의 일은 50에서 한 60년 정도의 일인데 현실에 와서 바라보면 이게 딱 하룻밤이더라. 진짜 인생 덧없네. 이거죠. 꿈꾸기 전에 한밤중이었는데 꿈에 깨고 나니까 새벽이더라. 아 5,60년의 인생 짧은 시간 동안 꿈 속에서 양수유예산이 펼쳐진다. 그래서 인생 진짜 별거 없구나. 하고 여기에서 인생 모상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성진이가 흘린 눈물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와서 꿈을 통한 성진이의 깨달음 꿈을 꾸기 이전에는 욕망덩어리 하지만 하룻밤 꿈을 통해서 부기와 정욕이 덧없는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내용 성진이가 인간 세상에 양소유로 태어나 출장 입상 단어 뜻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장수였는데 공을 세우고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는 재상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많이 출세했어요. 이러한 뜻이 부기와 공명을 떨치고 두 공주와 여섯 남자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어머 출장 입상 하여 부기 공명을 누리고 두 공주와 여섯 남자 이게 남녀 정욕에 해당되는 거겠죠. 관련 사자성어 뭐가 나올지 모르니 전부 다 외워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얘네들 빼놓고 다른 애들이 끼어들어와 있으면 걔네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하룻밤 꿈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진이가 뭐 깨달음을 얻게 해줍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얘를 깨닫게 꿈을 꾸게 해줬었던 육관대사 스님 입장에서 해보면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잘 깨달은 거 아니야. 좀 덜 깨달은 맛이 있지. 이렇게 됐고 242 243 얘는 내용 보면서 확인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244 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갈게요. 이 소설의 서사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의 공간이동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꿈꾸기 전 꿈속 꿈깬 후 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쓸까요? 현실 꿈속이니까 말 그대로 꿈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현실 물론 이제 세세한 내용을 적으면 꿈에 들어갑니다. 입몽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각몽 뭐 이러한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꿈속의 장면도 뭐야 환상적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다른 교과서에서는 현실이 환상적이고 현실이 환상적이고 꿈속이 오히려 현실적인 환몽구조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는 이러한 말을 잘 써줍니다. 뭐 역설적 환몽구조 요러한 이야기를 쓰니 용어들에 대해서 좀 익숙해 보자.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신설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34페이지 다시 돌아오죠. 시작해 봅시다. 꿈꾸기 전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조금 더 키워볼까요? 육관대사가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불교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는 주인공 주인공이라는 말 대신에 중심인물 이렇게 쓰면 좀 폼나지 않나?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설법을 베풀 때마다 용왕이 와서 맨날 열심히 잘 듣고 가. 그래서 스승님이 야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성진이 보낸 거거든요. 위부인의 신여들인 8성현은 8성현은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옵니다. 위부인 신여들 밑에다가 쓸까요? 8명 이때 성진이가 동정호수에 이르러서 물결을 해치고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물속의 궁궐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당연히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전기적이다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죠.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국문 밖에 나가서 말했다. 아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용왕이라는 말 자체가 도교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성진을 상자에 앉히고 우와 엄청 대우해 주지 진찬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잔치를 열어 대접하며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서 무슨 잔 술 먹이려고 하는 거죠. 성진이 말하기를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 미칠 광약약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라 불가해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술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왜? 광약이니까요. 사람을 미치게 한다. 사람을 정신을 잃게 한다. 사람을 미치게 한다. 정신을 잃게 한다. 불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다. 욕망을 추구하게 만든다.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나이다. 저 이거 술 마시면 저 스님에서 쫓겨나요. 이 이야기지. 용왕이 말하기를 부처가 다섯 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을 내 어찌 모르리요마. 아로아로 부처님이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것.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사람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주고 마음을 방타하기에 아니하나이다. 즉, 궁중에서 쓰는 술은 사람들 일반 세상에서의 마시는 미친 광약과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 에이. 한 잔 해. 이것이. 성진이 용왕이 지성으로 권한이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 잔을 기울였다. 오케이. 잘못하기 시작한 거죠? 성진이의 잘못 1 용왕께 인사를 하고 기분 좋아졌어.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바람을 탄다고 역시 비현실적이죠.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술 기운이 올라 낯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술 먹고 시뻘겨졌는데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겠는가? 지가 잘못했으니까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죠. 스승님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술 깨고 들어가야지. 즉시 냇물로 내려가서 우도스를 벗고 두 손으로 물을 움켜 취한 낯을 씻는데 취한 낯을 씻는 이유는 뭐예요? 혼날까봐 걱정돼서 문득 기이한 향내가 코로 진동하며 냄새가 너무 좋은데 향로에서 향 피운 것도 아니고 화초, 풀과 꽃의 향기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을 사무쳐 정신을 호탕하여 능히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이 향내에 어떻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정신이 어지러질 이러한 경우인 거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너의 샴푸향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 뒤에 이러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너무 궁궁궁궁궁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죠.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물을 따라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러한 신기한 향의 근원지가 어딘가 찾으러 가는 거죠. 팔선녀가 석교 돌다리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밑에 글이 뭘까요? 지금 팔선녀 뭐하고 있어요? 쥐들끼리 길을 다 막아놓고 정말 쉬운 말을 쓰면 얘네들이 길막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성진이 입장에서 뭐라 그래? 비켜줄래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수작이 들어가는 거지.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가 육환장, 지팡이를 놓고 그 옛날 막 중국 도사들 나오는 큰 도력 있는 스님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거 지팡이 대가리 큰 거 큰 링 같은 거 달려있는 거 공손히 재배하며 말을 했었다. 여 보살이여 불가해서 여신도를 높여 부르는 말 일단은 호칭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 빈스는 가난한 승 나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성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별 볼 일 없어. 굉장히 경손하죠. 연화도량 육관대 사이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연화대사 육관대 사이의 제자로 라면서 자기소개하고 있죠. 보통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저는 누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이 없나? 그래서 어쩌라고 보통은 그렇진 않나? 근데 잘생겼어. 그래서 이 여인들하고 자꾸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말 거는 순간 고소당할 거야.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밑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돌다리 위에 그대들이 앉아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뭐라고 쓸까요? 남녀 유별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팔선녀가 이야기하기를 다음 페이지 우리는 위부인들의 시녀들입니다. 역시 자기소개 위부인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무난 인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척들이 자신을 낮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역시 서로 겸손해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저희들이 이미 앉아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 너한테 길 비켜줄 생각 없어 상대방이 길 좀 비켜주실래요? 라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거절할 때의 근거는 뭐예요? 얘기의 내 직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거절하고 길이 너무 좁았고 우리가 먼저 앉아있었다라는 두 번째 이유를 핑계로 대면서 어떻게 거절을 하고 있다. 거절하고 있어요. 성진이가 말하기를 내 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아 나 갈 수 없는데 나 근데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팔선녀가 또 말하기를 옛날에 닮아 존자는 뭐예요? 중국 남북조시대의 양나라의 승려 중국 손종이시죠.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 갈립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하며 아니냐와 더불어 길을 닫으십니까? 너 뭐야? 너 이거 못 건너? 라면서 살짝 상대방 좀 무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됐고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제목 구운몽의 의미 아까 확인했고 밑에 술에 나타나 있는 의미 술의 역할 술 마시면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불가에선 크게 경계하지만 성진이는 용왕의 권유에 석장을 마셨고요. 밑줄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은 뭔데요? 스승님한테 혼나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가는 거지. 다음 페이지 성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 싶소.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케이. 길 비켜줄 거야? 니들이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전이 있으리요? 아 돈이 없는데 마침 명주 여덟 개가 있으니 옆에 명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단어 두세? 구슬 구슬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라면서 어머 세상이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여덟 봉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여덟 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변했었다. 어때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죠? 그냥 이 정도 능력이면 주머니에서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렇게 돈으로 줘도 괜찮아? 아니면 주머니에서 그냥 빈 주머니에서 뭐 만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구슬 여덟 개 줘도 괜찮아? 근데 꽃잎으로 구슬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정도거든? 이라고 해서 팔선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잠재된 욕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잠재된 욕망을 교재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여자들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남녀 정요 이렇게 확인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팔선녀가 각각 주워서 손에 쥐고 성진이를 돌아보며 찬현이 환하게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어머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 여인들도 보통 여인들이 아니야? 그렇겠지 선녀들이었습니다.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봤더니 뒤통수만 바라볼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여인들이었었지. 그래서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약으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이 가서 괜히 자 이제 성진이의 잘못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첫 번째는 뭐야? 술 마신 거 두 번째는 남녀 사이의 그 정을 한 번 느껴보고 싶다 라고 했었던 두 가지 그랬는데 스승님은 스승님이지 다 알고 있어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 용왕이 저 집에 못 가게 하더라구요. 거짓말 그러면 다시 성진이가 잘못이 이제 세 가지로 늘었죠? 술 먹고 여자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대사는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시어라 성진이가 자신의 선방 참선하는 방에 들어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는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아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임금을 성격 전쟁이 전쟁에 나갈 때는 장수가 되고 들어올 때에는 정승이 되어서 출자 입상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라는 말은 높은 벼슬을 하고 높은 벼슬의 상징으로 비단옷 옥대 요 두 가지를 뽑았죠? 쓰여있는 표현법 찾으세요 라고 하면 대유법 찾으시면 됩니다 대유법 대유법 대표를 뽑아서 비유했다 높은 벼슬 대표 비단옷 옥대 옥골에서 조회를 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이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오는 것이 대장부의 이리라 라면서 빨간색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승려로서 실행할 수 없는 밑줄 세속적인 삶 조선시대 양반의 이삼과 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유교적 가치관 나 출세에서 높은 벼슬 하고 좋은 인근 모시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대의 밥과 한 병의 물과 두억 원의 경문과 백팔 염주 뿐이니 법문에 대한 회의 후회하고 있죠 왜? 부처의 법문 자 성진이는 지금 생각합니다 유교는 저렇게 출세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노래 듣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너무 절제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싫고 실증이 나기 시작한 거지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라면서 체크 따로 할게요 뭐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뭐와 뭐 사이에 내적 갈등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 라고 하면 불교의 가르침과 유교의 가치관 사이에서 내적 갈등 하고 있어요 생각이 이러하고 저러하여 자 밤이 깊었는데 어떻게 잠이 오지 않고 있죠 전 전 반 측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큰일 났네 헛고 보고 있어 이렇게 성진이가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지 불가에 입문한지 이미 10년에 일찍이 털끝 만큼도 불가에 법을 어기고 부처한 마음을 먹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듯 잘못된 마음 여기에서의 잘못된 마음은 뭐예요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을 탐하다 욕망하는 것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는가 어머어머어머 나 미쳤나봐 미쳤나봐 나 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돌아서 돌아서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전 부처를 외우는데 어때요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기를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십니다 선배님 주무세요 우리 큰 스승님께서 부르시는데요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어머 이렇게 밤에 부른 적이 없는데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겠다 동자와 함께 방장 고승 누구 육관대 사이의 밤 거처로 나아갔더니 어머 큰일 났네 아무리 불교에서 열심히 돌을 닦아도 해시면은 가서 혼자서 참선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쪽 촛불을 대낮같이 켜고 아 성진을 꾸짖기를 아이쿠야 스승님 이미 다 알고 계셨네 성진아 니 죄를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성진이의 죄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죠 술 먹고 여자한테 수작 부리고 거짓말하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진이 성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 앉아 대답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여 년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 이다 어머 성진이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야 미쳤나봐 미쳤나봐 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뚝 와가지고 너의 니 죄를 니가 알렸다 이거지 대사가 말하기를 중의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세 가지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몸도 올바르게 말도 올바르게 뜻 생각도 올바르게 니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말로 수작하고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기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어태방 너무 무섭지 않아 성진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한 거를 다 본 거지 이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그럼 체크할까요 몸 1번 말씀 2번 뜻 3번 술에 취한 거 1번 언어로 수작한 거 2번 세상의 부기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했었다 3번 너는 이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따라서 어떻게 너 벌받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꿈에 이제 들어갑니다 생략된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영라대강에 놀려나가 인간 세계로 추방이 되고 그렇지 이 불가 나 이런 데서 최고의 벌은 파문시키는 거지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양소유라는 말 자체가 소 적게 조금 유 유원지 유흥업소 할 때 그 유자야 조금 놀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어떻게 양소유라는 이름 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꿈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성진은요 본성 성자의 참 진짜 이름도 그냥 지은 거는 아니었었어 이렇게 괜찮나요 성진이 이름이 지우니 이러면 안 돼 내 이름도 안 되고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듯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수인 동생인 난양봉주를 비롯하여 여덟 여인을 만나서 인연을 얻고 평생 부기 영화를 누립니다 여기를 묶을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음껏 누립니다 여기까지 는 뭐예요 꿈속에서의 일단 쓰자면 꿈속에서의 행적 유교적 가치관 혹은 당시 사대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죠 사자성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출장 입상 양명 어 후 새 입신 양명 전부 다 출세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거니까요 유교적 가치관 하지만 이 글을 쓴 만중이 형님은 이 유교적인 가치관 이라는 걸 어떻게 덧없어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덧없는 것이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문득 인생이 허망함을 느끼며 인생이 허망하다 인생 무상 자신의 신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236 237 페이지에서의 뭐 딱히 확인할 만한 것들은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밑으로 내려옵시다 성진의 내적 갈등 속세에서의 삶 장수나 정승이 되어 공명을 후세이에 들이웁니다 유교 부처의 법문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는 심합니다 불교 가치관 둘이 붙는 거죠 하지만 자꾸 이거를 탐하더라고 속세의 삶을 물론 바로 정신 차렸지만 육관대사가 성진이에게 벌을 내려 인간 세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인이 됩니다 왜 세 가지 잘못을 했으니까 세 가지 잘못 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세 가지 잘못에 대한 것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237쪽 왼쪽 밑으로 내려오셔서 왼쪽 밑으로 내려오셔서 세 가지 행시를 어겼습니다 몸 말씀 뜻 이 세 가지 전부 다 확인해 놓으면 된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솔직히 생각도 못해 하면 안되나 봐요 이래서 제가 머리 깎고 절에 못 들어가 말입니다 옆에 이름 볼게요 소유의 이름 적을 소 노을 유 그러니까 어떻게 짧은 시간 즐긴다 꿈속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 주제의식 동그라미 뭐예요 인생무상 인생무상이 대놓고 대사로 나와있는 부분 어디라고요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 하겠는가 인생무상 이란 주제를 직접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슬쩍 스치듯 지나갔지만 보통은 꿈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꿈의 역할 네모 양소유가 꾸는 꿈의 역할 성진과 양소유가 동일인임을 환기시킵니다 양소유로서의 삶은 성진이의 꿈입니다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모호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대사가 그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스승님 저를 꿈을 꾸게 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기분 좋아서 갔다가 그냥 뭐야 재미가 다 떨어져서 돌아온 거라서 내가 딱히 한 거는 없어 그런데 성진이 너 꿈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 말은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는 얘기네? 진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야 성진아 네가 양소유가 되는 꿈을 꿨다가 성진이로 되돌아온 거야 아니면 양소유가 성진이가 되는 꿈을 꾼 거야 너 성진이랑 소유랑 누가 본체고 누가 꿈인지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아 제가 들 깨달았나 봅니다 이제 대사가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요 됐고 밑에 양소유가 인생이 더덥다라고 느낀 거 됐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또 확인할 만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을까? 밑에는 또 계속 읽을게요 양소유가 인생이 더덥다라고 느낀 까닭은 뭡니까? 어차피 죽으면 사라지니까 밑에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 무슨 얘기예요? 한나라 유방이 초한지 초한지 장기도는 거 있죠?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인한 후 자신을 도왔던 공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자 장자방은 최고의 모사거든요 머리 제일 좋았던 아저씨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장자방이야 몸을 보존하기 위해 신선 적송자를 쫓아서 놀겠다 하면서 스스로 은퇴했는 데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밑줄 공을 이루고 스스로 물러난다 은둔한다 저 신선이 되고 싶어요 신선의 도의에 몰두할 것임을 비유한 표현이다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처럼 나도 그리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선대로 갈 것이다 혹은 속세를 떠날 것이다 뭐 그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 밑에 거 뜻풀이 보시면은 뭐 별거 없고요 됐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소유는 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죠 나는 원래 한압에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 벼스럽고 가난한 선비 포의 한사 배옷을 입고 겨울에도 한 춥게 지내는 선비로서 성천자 천자 황제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 최고의 일을 얻고 낭자들과의 은정 여덟명의 부인들과의 사랑이 백년이 하루와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의 수견 전생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다시 인연을 다하여 각각 돌아가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일일 것이다 결국에 포인트는 어디에요 각각 돌아간다 우리 사람인데 누릴 만큼 누렸으니까 욕심부리지 않고 다 내놓고 돌아가면 죽으면 그거 떳떳한 일이지 우리가 돌아간 백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높은 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아 그리고 이제 출세를 하고 난 다음에 저 이제 그만 일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사직서를 맸었을 때 그 당시의 황제가 성진이한테 아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라면서 자기 별장을 내주거든 황제의 별장 같은 데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황제가 나한테 내려줬었던 이 별장 같은 집도 흔적도 없고 사라지겠지 대가 무너지고 구분연못이 메워지고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풀이 되면 거친 어디가 있냐 얘네들이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풀이 되면 무슨 말이야 우리들이 살고 지금 놀고 있었던 현재 삶의 흔적이 사라지냐 초보와 초보와 목동 과로에서 묻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로 생각을 하면 초보와 목동 나무꾼과 목동 양소유 쳐다도 못 볼 사람들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한 백년쯤 있다가 우리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초보와 목동이 야 여기가 옛날에 양승선이라는 애가 여러 남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래 승상의 부귀풍류와 여러 남자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갔느냐 밑줄 이라고 할텐데 야 걔네들 그렇게 끝발 날리면서 잘 살더니 걔네들 현재에는 백년 백기 안 지났는데 흔적도 없네 최 재상 별거 없구만 이라고 할텐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바로 인생무상 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인거죠 부인들 나 인생 별거 없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세상에서 유도 부선도 불도 유 불 선 세가지가 가장 높으니 이것을 삼교라고 부른다 그런데 자 요 부분이 중요하죠 유교 유도는 생전에 살았을 때의 사업과 신후 죽은 뒤에 이름만 전할 뿐이요 유도의 한계 신선은 세모 예로부터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무니 한계 일반 우리 사람하고 신선하고 제일 큰 차이점은 뭐예요 따지면 죽냐 안 죽느냐 차이인 거야 진시황 진시황 한무제 형종 황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진시황 그렇게 불사약 찾아가지고 죽기 싫어 죽기 싫어 했는데 결국에는 길에서 객사에 있죠 아 황제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서 여기 꿈에다가 메모해 놓을게요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이 소설의 전체 구조를 요렇게 따지면 현재 현실 꿈 현실 해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러면 이 꿈은 어떤 꿈이야 꿈속의 꿈이지 꿈속의 꿈 이라고 해서 별거 없어 몽 중 몽 이라고 이야기하죠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은 어머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어우 나 잘 때마다 내가 스님이 돼서 돋닦는 모습을 자꾸 꿈을 꿔 이거인 거지 그러면 생각합시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칠판 봐주세요 요 꿈의 기능은 뭐예요 인생무상이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게 해주지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꿈은 불도와 불교와 인연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꿈이지 그래서 각각의 꿈의 기능이 다르다고 다시 인생무상을 깨닫게 해주는 꿈 불도와 인연이 있음을 알려주는 꿈 내가 장자방의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서 장자방의 적송자를 따른 것 뭐라고요 속세를 떠나는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부해서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 부처님께 예를 다하여 밑줄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고자 한다 앞에 요 말은 넣을까요 뭐 불교를 통해서 혹은 불도를 닦아서 태어나지도 살지도 멸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도를 얻어 진세 인간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대들 여기서의 그대들은 누구예요 여덟명의 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꿈속에선 현실에서는 여덟명의 선녀들 반평생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아 나 나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불도를 닦아야겠어 라고 결심은 했으나 다른 거는 다 아쉽지 않은데 이 부인들과 헤어지는 거는 조금 속상해 모든 낭자들이 전생에 다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세속의 인연이 다 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말하기를 세상에 인간 세상 떠나가지고 스님이 되겠다고요 보통 스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거는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는데 당신은 부귀 영화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겠어요 상공께서 누구예요 양소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 청정한 마음의 내용 뭐예요 라고 물어봐서 찾으세요 하면 여기 위에 밑줄 그어놓은 거 찾으시면 되죠 상공을 어찌 장자방의 견줄이요 8명의 선녀들 8명의 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양소유가 누구 장자방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장자방을 쫓겨나듯이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도 않는데 대단하다 멋있다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우리와 헤어지는 거 슬퍼하지 말아요 상공께서 가시면 반드시 어진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서 큰 돌을 얻으시리니 일종의 덕담이죠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득 저희들을 먼저 극락으로 제도해 주세요 라면서 어떻게 양소유의 출가 결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죠 우리 아홉명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신난다 나 당장 내일 떠날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여 술을 마시리라 뭐예요 오늘 이별주 한번 작살나게 먹고 내일 안녕해 이거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다 이야기하죠 여덟명이 한 잔씩 이면 여덟잔이 인데 이 정도면 거의 나 8년치 마시는 술인데 술 안 마시고 양쪽 양가 어른들 생신 때 한 4분의 1잔 정도씩 마시거든 입술만 대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나 좋으니까 그렇게 사람들 술 마시고 있겠지 절정 1 인생무상을 느낀 양소요가 불교들의 불문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 앤드 8명의 부인들이 굉장히 지지해주고 있다 됐을까요? 4 4 5 5 4 6 5 6 7 11 11 12 12 12 12